오고 오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고입니다 아씨 날씨 개덥다 아씨 이렇게 더운데 훈련 받을 수 있나? 아 뭐 2등변의 편지야 지금 그런거 들으면서 호응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시간은 오늘 한정적이라고 해서 마지막 방송이라고 아 뭔가 근데 가기 전에 일단 하고싶은 말이 많다면 맞고 적다면 저는 근데 아 진짜 왜 이럴까 아 부금 틀라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속도 태어나지게 생명이 너도 자유로워질 나이 될거야 그만해 레퍼토리가 거의 저거 10년 전에도 하던거를 오고님 머리 미셨나요? 저 머리 민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저 머리 거의 한 한달 전부터 밀었어 머리를 미리 민 이유는 어차피 전 나갈일도 없고 미리 매를 맞는게 편한 체질이다 보니까 그냥 미리 밀었어요 별로 그렇게 달라지는거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일단 저 육군이구요 토익 점수 맞춰가지고 카투사 한번 지원했었는데 떨어졌어요 아 그걸 붙어야되는데 한달 바짝 해가지고 830점인가 만들었는데 떨어지더라 아 근데 진짜 2025년에 유입되는 애구들은 내 존재가 되게 나 낯설겠다 미리 명상편지 쓸까? 안녕? 25년도 유입된 애구들아? 반가워 나는 우꼬라고 해 내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나는 에라이의 멤버였어 뭐 지금도 멤버긴 한데 일단 활동은 안하고 있지 국방에 의무를 하고 있거든 너희들은 2025년 유입돼서 내 존재를 모르겠지만 옛날 영상들이 알고리즘에 떠서 봤다면 흰색 마시멜로를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거야 그게 바로 나야 지금은 내가 나오는 영상이 거의 없지만 2026년 2월 아 너무 먼 미래인가? 아무튼 그때쯤 되면은 나이를 볼 수 있을거야 만약에 그때 내가 나오더라도 너무 얼타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군가한테는 내가 나왔던 시절이 근본이거든 우고는 에라이랑 애구들이 안 잊히게 할거야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해줄게 야 낭수님밖에 없다 어? 낭수님밖에 없어 내 편집자로 아 뭐 편집자도 해요 왜 낭수 밖에 없어? 제 개인 채널도 갔다 와서는 열심히 한 번 굴려보려고 해요 물론 뭐 오늘도 새 영상이 올라갔지만 근데 내가 보니까 군대에서 내가 유튜브를 어떻게 굴려야겠다 막 이런 거를 짜가지고 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은 너무 모든 게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만약에 제대하면은 유튜브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거를 2024년 9월에 써 그러면 그게 2026년 2월에 되겠냐 이거야 절대 안됩니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군 계획이랄 거는 없는데 그냥 가서 일본어랑 세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어요 그거 말고는 그냥 체단실에서 운동하다 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개인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그것도 모르니까 그냥 일단 생각은 그렇다 원하는 바는 그렇다 아 이거 채널명 바꿔야겠다 지금 바꾸겠습니다 채널명이랑 채널아트까지 우고 군대 가기 싫다 말고 뭐로 바꾸지? 군대 간놈 아 약간 놈자 맞추기 할까? 잘 놀다 옹 군대 갔다 온다 제대하고 싶다 개같이 부르겠네 전역하고 싶다 아니면 날짜를 봐 버릴까? 롤 아이디 마냥? 아닌가? 문장 형식이 나름 전통인데 유지하는 게 좋을까? 그럼 이렇게 하자 게임 채널 하다가 군대 간놈 하자 어때? 약간 근본 전통 지키기 짜잔 게임 채널 하다가 군대 간놈 다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저 설명란도 저도 바꾸자 저기다가 이제 제대의 날을 적는 거야 나중에 슬슬쩍 구고탄령한 놈으로 바뀌어 있으면 개소름 돋을 듯 타령 타령이야 타령이 쉽니? 다들 뭐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DP 봤어? 채널 아트 만들겠습니다 그냥 날짜만 깔끔하게 쓰면 되지 않을까? 검은색에다가 그냥 한 시간 후 오오오오오오옭 x2 어? 보정 especial nya 에 black 어q 뭐야? 1시간 전에 새엉성이 올라왔잖아? 이 녀석 군대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 다가가가는구만 갑니다 겁나 하기 싫네 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년 반 그까이 거 금방 갑니다 나한테나 금방 안가는거지 님들은 금방 갑니다 내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 걱정 많이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체력검정 특급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에반가? 그거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고 유튜브 정주행 많이 해주시고 LI 영상도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많이 기대해주시고 제가 없을 때도 오히려 우고가 없으니까 나오는 그 케미 1년 반 동안의 Unlimited Edition LI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니지 아니지 Unlimited가 아니지 신발 Limited LI Without 우고 Limited LI 이렇게 생각해주시고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제가 다녀왔을 때 볼을 빨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1년 반 동안의 장기 휴방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 네 갑니다. 1년 반 뒤에 봅시다. 여러분들 오 바피스 안녕 juroo. 안녕 uroo. tout de suite. 안녕 maide이다. 안녕 iedereen. 안녕 iedereen muroo. 안녕 ет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